아, 참 늦은 밤까지 기다리시고 노래가 많이 힘드시죠? 아, 네, 좀 긴장해가지고 네, 네 이렇게 까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노래 들으면서 네 마음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또 많은 우리 전영록 선배님께서 우리 전영록 선배님께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요나 씨도요 제가 기다렸던 또 장르예요 아, 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게 색과 장르입니다 아, 네 근데 좋아요 다 잘하니까 네 아, 조금 밀살 맞으면서도 드리고 싶었어요, 여권 감사합니다 네, 듣고 싶은 장르였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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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밀린 줄 알았어요 아유, 가까이 가까이 오시니까 엄청 이게 안 보여요, 거기서? 네, 저 앞이 진짜 까마켓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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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는 거예요? 네 아무도 여행 떠나세요 여기 있습니다,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와 저기 쳐다보지시고 하하하하 아유, 진짜 절か이 아이고 안녕. 안녕.